이찬헌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 배우, mc이며 현재 연예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다방면의 재능으로 음악, 연기, mc 분야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찬헌은 음악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로 유명하며 그의 독특한 목소리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많은 앨범을 발매했고 음악 차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찬헌은 프로 무대에서의 연주 능력으로 항상 신나는 공연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찬헌은 음악 활동 외에도 연기, mc로도 활동했다. 그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그의 연기 재능에 찬사를 받았다. 이찬헌은 자신감과 사교성이 좋아 유머와 총명함을 뽐낼 수 있는 tv 프로그램 mc가 될 기회도 많았다. 이찬헌의 특히 존경할 만한 점은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와의 아름다운 우정이다.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돈독하고 신뢰받는 관계를 구축했다. 이찬헌과 조영수의 상호작용은 항상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이는 두 예술가 사이의 진정한 존경과 우정을 보여준다. 최근 한 유명 잡지의 인터뷰에서 이찬헌과 작곡가 조영수가 결혼 문제를 묻자 상황은 난처해졌다. 하지만 영리함과 유연함으로 이찬헌은 작곡가 조영수가 결혼하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될 것 이라며 재치있는 답변을 빠르게 했다. 이 대답은 난처한 분위기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찬헌의 유머와 총명함을 표현했다. 이 인터뷰에서 작곡가 조영수는 아직 미혼이며 미혼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찬헌과 작곡가 조영수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은 대중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이상적인 본보기이다. 이 두 아티스트의 단결과 상호작용은 많은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성공에 기여했다. 이찬헌은 실력파 가수이자 배우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격과 팬들을 향한 사랑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종종 팬들과 더 잘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찬헌의 친밀감과 애정은 매우 크고 충성스러운 팬 커뮤니티를 만들었다.